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하고 마지막 곡 하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파피 놀춘 귀여운 친구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가 버스킹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버스킹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뭐 안하죠? 유튜브 이렇게 다양한 SNS로 활동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제 이름 이재환, 디우비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막내고요. 안무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23살 됐고요. 이름은 이태영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반호집 됐고요. 네. 저는 아마 웃은 사람 누구야. 네, 제 이름은 강봉근입니다. 강봉근. 저희 팀 이름은 디오비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티박스를 둘 건데 공연 끝나고 재밌게 보셨다면 티박스에 팁 한 번씩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구경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네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고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인스타그램 오피셜 언더파티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팔로우 한 개는 저희한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콘서트나 파티 공연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공지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런트 한 우리 리더 박진 형님 네.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성이 박. 이름이 진. 박진이라고 합니다. 네. 팀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랩이랑 보컬 하고 있고요. 어... 또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에 저희가 콘서트를 하는데 1월 달에 구정이 있어가지고 구정 때 솔직히 공연 안 가고 저희 공연 보러 오신 분이 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월 1일로 바... 아니요, 누구예요? 부모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다는... 네. 2월 1일로 바깠고요. 네. 마지막 거까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100만대에 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져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 그럼 멤버들끼리 혹시 가위가위보 지신 분들을 소확행 쓰고 한번 하죠? 아, 좋다. 네? 이기면 되잖아요. 너무 빨리 좋아, 좋아.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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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솔직히 제가 저 질 수 있는데 지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제가 이겨야 재미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아,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이니까 질까요? 이기면 안 돼!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 이거 왜? 이제 적당하고 끝내죠? 제 생각엔 환이 걸립니다.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 이거 왜?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 이거 왜?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보 나이스! 아, 아, 아 자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돌아주세요. 자, 등을 맞대고 등을 맞대고 자, 하늘 높이 한 손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높이 한 손 뻗어주세요. 이 바보 형아 자,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보지 말고 보지 말고 혹시 바꾸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대로 가실겁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네!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왜 웃지? 자, 빨리 안 바꿔서 기회 날아갑니다. 3 2 안 바꿀래요? 자, 뒤돌아주세요! 뭐야? 형 왜 바꿨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그냥 쓰세요. 형이 쓰시면 돼요. 그냥 쓰세요. 형이 쓰시면 돼요. 뭐야? 왜 마지막이 아파? 저... 아니, 바꾸라고도 안 했는데 마지막이 아파.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자, 준비할게요 저희. 어? 뭐야? 동하셔야 해요? 아! 좀 더? 아~~ 어, 금광연하다. 아아!